영국 슈퍼카 메이크업 맥라린 맥클레런이 새로운 하이퍼카를 소수의 예비 고객에게 공개했다. 맥라린 소속으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던 전설적인 F1 드라이버 아일톤 세나의 이름을 가져왔다. 세나는 P1의 후계자인은 BT23의 적임자다가 아니라 새로운 울티미트 시리즈 울티맵 시리즈다. 모터 스포츠의 DNA를 일반 도로용으로 옮겼다는 뜻이다. 세나의 조경량 구조는 720S의 카본 파이버 셰시의 바탕을 두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했다. 보디 패널도 그분이다. 덕분에 중량 드라이 웨이트가 1198kg에 불과하다. 720S보다 220kg이나 가볍고 20세기 최고의 슈퍼카로 꼽히던 F1 양산차 이후 가장 가볍다. 액티브 에어로 다이내믹스 기술을 적용한 보디도 관심을 끈다. 프론트와 리어 윙을 이용해 직선에 선 다운 포스를 줄이고 코너링할 때 다운 포스를 강화하는 식이다. 댐퍼 당 2개의 밸브를 지닌 형태로 압축과 인장의 감소력을 각각 제어한다. 엔진은 VA4.0의 트윈 터보다 최고 출력 800마력을 내고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와 짝을 이룬다. 800NM의 토크는 뒷바퀴에 모두 집중된다. 맥나레는 아직까지 세나의 성능치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형제들의 성능을 볼 때 0-100kmh 가속시간 2 6조 최고속 320kmh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맥나레는 세나를 내년 제네바 모터쇼에 출품할 계획이다. 대중이 직접 맞을 수 있는 첫 기회다. 생산은 내년 34분기부터 이루어진다. 생산은 이전 야구장 2 38년의 log 성능을 변하며 생산은 오브를 지닌 형과 아름다운